보는 뉴스, 듣는 뉴스, 트래블 데일리 동영상 뉴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을까요?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여행업계 고용유지지원금 기한이 끝나고 있습니다 준비사항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기한 후 대비책을 미리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국내여행 할인상품 지원사업이 진행됩니다 할인된 금액 일부를 정부지원금으로 대체해준다는 내용의 상품입니다 특별여행주의보가 8월 19일까지 재연장됐습니다 별도의 연장조치가 없으면 8월 20일부로 자동 해제됩니다 아시안항공이 셀프 보딩이 순조롭게 정착된다고 밝혔습니다 7월부터 국내선 승객은 게이트로 셀프 보딩 후 탁승이 가능합니다 라탐 항공이 자금 조달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했다는 소식입니다 자엘스벌크주 관광청은 장마 후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시기를 맞이해 무더위를 식혀줄 크론빙아 키츠슈타인 호른을 소개했습니다 에어비앤비가 온라인 체험 시리즈를 공개했습니다 세계 최고 운동선수들의 온라인 체험했다는 내용입니다 트래블 데일리 7월 20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트래블 데일리 동영상 뉴스는 유튜브에서 여행중개소 또는 트래블 데일리를 검색하시면 쉽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소리로만 듣고 싶으시면 팟캐스트 플랫폼 팟방에서 여행중개소를 검색하시면 쉽게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7월 20일자 동영상 트래블 데일리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뉴스 시작하기에 앞서요 몇가지 좀 알려드릴 사항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리려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트래블 데일리가 지난주 7월 15일 창간 5주년을 지나갔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저희 트래블 데일리 아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머리 숙여서 드리고요 겸손히 더 열심히 꾸준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트래블 데일리가 여행중개소 채널 그리고 트래블 데일리 유튜브 두 개 채널을 통해서 동영상 뉴스 내보낸 지 한 1년 정도 되는데 사실 그 여행중개소 채널은 저희가 운영한 지 한 3년 정도 좀 안됐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구독자 1000명을 돌파해서 현재 시점으로 1005명 정도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가지 좀 유리하다기보다도 좀 여러가지 장점들이 생겼습니다 게시판 통해서 유튜브 게시판 통해서 정보도 좀 제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좀 아시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지난주부터 이 동영상 뉴스, 트래블 데일리 플랫폼 말고 채널 말고 여행중개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뉴스 보시는 분들은 뭐 중간에 아니면 또 뉴스 시작 전에 광고가 짤막하게 들어가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조금 뭐 이렇게 좀 긴 시간은 아니잖아요 몇 초 정도인데 그것 좀 이렇게 뭐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 뭐 관계사 중에 뭐 유튜브 활동 열심히 하시는 채널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그 다음에 그 중남미랑 남미 쪽 여행 상품 하시는 팍스티비 팍스라는 이제 여행사 이름인데 유튜브 채널 이름은 팍스티비 이거 한번 많이 관심 가주시고 굉장히 대표님께서 열심히 재밌게 구성해서 컨텐츠 만드시더라고요 그거 좀 추천해 드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구독 같은 거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쪽을 근거로 해서 러시아 일대 모스크바 비롯해서 여행사 운영하시는 또 백야나라라는 여행사에서 또 최근에 유튜브 채널 랜선 여행으로 직접 그 이제 그 직원분들이랑 대표님들이 직접 베젤부르크나 이제 상트페테르나 이제 러시아 인근 직접 거리 돌아다니면서 스토리텔리 형식으로 컨텐츠 제작하고 있거든요 거기 백야나라도 많이 좀 추천드리니까 많이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 첫 소식입니다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 제도가 시행 중이죠 여행업의 경우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바 있죠 그런데 이게 6개월입니다 그래서 9월 15일날 1차 지정기간이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한국여행업협회는요 지난 14일날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신청을 고용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게 크게 별일이 없는 한 아마 연장이 될 것 같아요 현재로 봐서는 왜냐하면 예전에 그 조선업도 비슷한 위기 있어 갖고 또 2차까지 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별다른 일이 없는 한 한 6개월 정도 더 연장이 되지 않을까 싶고 이제 그 여행업의 어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함께 각 업체별 그리고 상황별 그리고 무급이냐 유급이냐 휴직기간은 또 업체마다 다르죠 왜냐하면 신청한 기간이 다르니까 어떤 업체는 3월 어떤 업체는 4월 또 어떤 업체는 5월부터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본 180일이에요 그래서 6개월 정도인데 일찍 신청을 해서 지원금을 받아온 업체들은 180일이면 뭐 3,4,5,6,7,8 3월부터 하면 대략 한 8월이면 끝나거든요 요게 이제 마감시점이 다가옴에 따라서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요거 반드시 한번 체크하시고 미리 선지적으로 준비를 하시라고 저희가 메인 뉴스로 꼽았는데요 먼저 유급휴업 유급휴직지원금의 경우 유급으로 휴업을 하거나 휴직인 상태 유급인데 요게 상한이 매년 180일로 정해져 있어서 업체마다 다른 신청일을 확인해야 하고요 여행업 특별고용지원기간이 연장된다 하더라도 해당 기간만큼 모든 업체가 90% 가량의 지원금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대책이 미리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울러서 무급휴업 그리고 무급휴직지원금의 경우도 고용노동부 지역노동위원회에서 심사 후 지원이 결정되는 사안이죠 그래서 신청하는 모든 회사가 지원을 받는다는 보장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미리 한번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무급휴업, 무급휴직지원금은 현재 10인 이상의 사업장에 한해서 1인당 180일입니다 이것도 기간이 그래서 요기간 체크하셔야 되고요 지난 3월부터 혜택을 받으셨다면 말씀드린 대로 8월이면 기한이 만료돼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 해고 절차에 대한 유의점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더 이상의 우리가 고용유지가 어렵다 판단이 될 경우가 있을 텐데 분명히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업체는 종료일 기준 한 달 이내에 감원 감원은 뭐가 포함이 되냐면 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희망퇴직이 다 포함이 돼요 감원, 그러니까 종료일 기준 한 달 이내에 감원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해고, 예고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요 이 해고 절차는 최소 30일 전에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를 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말로 통보하면 안 되고 서면으로 통보를 하셔야 되고 이걸 대충 친하다고 구두로 보고했는데 나중에 나가신 분이 뒤통수 딱 때리면 골치 아파집니다 미준수 시 31분의 통상임금 지급 부분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확인하시고 저의 설명으로 부족하다 그러면 고용노동부 관련한 부서에서 한번 귀찮으실 수 있겠지만 물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카타가 한국여행협회가 현재 지원기간이 6개월, 180일 정도 되는데 이 지원기간을 240일 정도로 연장하는 등의 정부에서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되면 적극적으로 언론을 통하건 뭐를 통하건 알리겠다고 하니까 이런 내용도 좋으면 저희도 바로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두번째 소식입니다 국내 여행 상품을 소비자 대상으로 해서 할인 판매하고 할인된 금액을 일부 지원받는 사업이 진행됩니다 자 한국여행협회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국내 여행 상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요 이름하여 국내 여행 조기 예약 할인 상품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자 7월 중에 여행 상품을 공모하고 심사해서요 9월과 11월에 여행을 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는 이 상품을 미리 구매하면 9, 10, 10일 가을 시즌에 여행을 할 수 있어요 이 상품이 판매 운영되고 이 지원금은 10, 11, 12, 3개월에 걸쳐서 정산에서 지원이 됩니다 자 내용 잠깐 알려드릴게요 국내 여행 상품 가격의 30%를 할인 판매할 경우 20%는 정부 지원이며 나머지 10%는 지자체 지원 일부와 여행사에서 10% 중 일부를 부담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30만원 사이 상품이다 그러면 30% 싸게 팔되 그중에서 20%는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 10%는 지자체와의 어떤 인센티브 이런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로 대체를 하든가 그게 안 되면 한 10%는 우리 여행사에서 약간 마진을 줄이더라도 조금 그나마 이런 상황에서 조금 싸게 팔아서 소비자는 좀 어필되고 판매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입니다 한 개 여행사에서 최대 6개 상품까지 가능하고요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서 1인 1 상품 지원만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 상품을 예약해서 한 번 갔어 근데 두 번은 못 간다는 얘기에요 왜냐면 예약하다 보면 신상이 남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다 일일이 개별적으로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명이 이 상품에 대해서는 두 번은 못 가요 그 얘기고요 공모 후 선정된 상품은 한국여행업협회에서 지정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홍보가 되고 판매가 되고요 별다른 수수료는 없습니다 대신 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카드 관련한 수수료는 약간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접수 기간은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고요 한국여행업협회 홈페이지 내 상품 공모 사이트를 통해 접근하실 수 있고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동영상을 주말에 제작해서 올려놨습니다 링크를 저희 텍스트 뉴스에 걸어놓을게요 링크 주소를 거기 보시면 들어가시면 40분 정도 되는데 설명이 한 20분 나머지 Q&A가 중요한데 그것도 한 20분 돼서 한 40분 분량인데 이미 어느 정도 시청하신 분이 있어요 길지 않으니까 거기 꼼꼼하게 자세한 내용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한 번에 이해가 되시니까 그 동영상 반드시 시청하셔서 도움되시기 바라고 궁금하신 사항은 한국여행업협회 아래 자막에 전화번호 있죠? 문의하시면 됩니다 오늘 또 세 번째 소식 외교부가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에 대해서 6월 20일부터 7월 19일까지 2차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8월 19일까지 재연장 결정했습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의 연장 조치가 없는 한 8월 20일까지고 이때 되면 자동 해제됩니다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한입니다 근데 이게 현재까지 추세로 봤을 때 더 한 번 계속해서 어느 정도는 연장이 될 것 같아요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요 좀 무능해 보이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세계보건기구의 팬데믹 선언 유지 및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확산 그리고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해외 유입 증가 그 다음에 상당수 국가의 전세계 대상 입국 금지 등 여행 제한 조치 시행 그리고 항공편 운항 중단 등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우리 국민의 해외 간염 그리고 해외여행 중 고립 격리 예방을 위한 조치가 계속 필요함을 감안한 것이라고 외교통상부가 밝혔습니다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이것까지고 저희가 지난주에 광고 하나 내드렸는데 추가적으로 조금 한 번 더 내드릴게요 드라이버 캐디 모집합니다 어디서 모집하냐면 SG투어에서 모집하는데 드라이버 캐디는요 골프장에서 캐디 역할이 주 업무가 아니라 카트 있죠? 카트 이거 운전해주는 단순 업무입니다 드라이버 캐디라고 하는데 이거 하시다가 조금 더 경력 쌓이면 직접 골프 캐디를 하시는 분들이 꽤 되시죠 근무지역은 제주도입니다 기본금은 이제 한 150만원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네요 주 6일 근무하시고 옵션과 복지상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 조건은 2개월 의무 근무가 원활할 경우 전문 캐디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전문 캐디로 전환하면 아마 수익 벌어 가시는 게 조금 많겠죠 지원 조건은요 해외 가이드 1년 이상 경력자면 좋겠다고 하고요 우대 조건은 골프를 좀 치시는 분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외국어 특히 영어와 중국어를 좀 하실 수 있는 분이면 좋겠다고 합니다 지원방법 아래 자막으로 지금 나와있죠 여기 하시면 되고요 또 전화문의는 SG투어 지금 자막 나가고 있는 이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이 문의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조금 빨리 마감이 될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서둘러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한 주 시작이죠 월요일자입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7말 8초 어떻게 휴가 계획은 잡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왕 버티는 거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 웃으면서 즐겁게 버티셔야 정상적인 상황이 오면 힘차게 일하실 수 있는 기운이 있습니다 오늘 순서야 여기까지입니다 안녕 자 이왕 버티